우리 햄버거부터까지 치워버리고 그 다음 피자로부터 피자 거기 전에? 어 뭘 찍혔어? 애호박 피자 시킨 거야? 일단 먹어보자 이거 그냥 전이지 전 먹어봅시다 근데 냄새가 너무 맛있어 공간한 피자야 피자가 건강한 게 맛이야? 베스테리언 저녁 피자 베스테리언 피자 오빠? 왜? 생전 그런치도 한 적 없잖아 근데 맛있을 것 같아 핫소스 달라고 먹었어? 어 피로해 바지 구야 감사합니다.